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삼성로봇 출시 로봇 설계자의 베팅하세요 이주식 1000% 성장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주식 구독자가 어느전 5만명을 훌쩍 넘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좋은 주식정보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는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주제가 로봇 관련주인 만큼 로봇 시장 동향 및 전방 관련 종목 리포트를 이 2023년에 또 유망한 로봇 관련주를 전부 다 총정리를 해서 리포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리포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리포트를 제가 구독하신 분들께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로봇 시장 리포트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제가 열심히 또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2차전지 시장 동향 및 전망 또 2차전지 소재 장비조 리튬 시장 그 다음에 폐배터리 시장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리포트까지 총 다 해서 로봇 관련주를 포함해서 전부 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연락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아래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거 스마트폰에서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 연락처로 삼성 로봇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잼스 입을 이제 12월 출시가 유력하다고 했는데 자 뉴스를 보면은 12월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만 삼성전자 내부에선 잼스의 디자인을 두고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상황에 따라서 내년 출시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인 만큼 그만큼 신중하게 돼서 만든다 이건데 자 이 웨어러블 로봇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이 어디서 만드는지는 아시죠 바로 인탑스입니다 그래서 인탑스를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이겁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에 이제 우리는 배팅을 해야 된다 이건데 지금 보면은 세계로봇 연명이 공개한 월드로보틱스 2022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수요는 역대 최고 수준인 51만 7천대를 기록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협동로봇 협동로봇이 3만 9천대로 자 전년 대비해서 50%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협동로봇에 대한 자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의 8%를 차지했는데 서비스 로봇도 전년 대비 37% 수요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로봇 그러면 공장에서나 많이 쓰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인간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생활 속에서 서비스 로봇 협동로봇이 등장을 했다 점점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이들 로봇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고 그 핵심을 만드는 로봇 회사에 배팅을 하자 이겁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로봇 있죠 자 이런 로봇이 바로 협동로봇이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로봇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구동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관절이 움직이면서 움직이죠 자 이러한 구동력 이것이 가장 로봇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비싸고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구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감속기라는 건데 이 감속기가 바로 로봇에서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 감속기는 그동안 일본에서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그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서부터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메커니즘은 이 인지 판단 구동 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구동이 핵심입니다 구동 중에서도 구동은 모터, 제어기, 감속기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감속기의 비중이 제일 커요 그 감속기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전거 기어 달린 자전거 있죠 기어 달린 자전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어가 이렇게 작게 돌아가더라도 이게 두 바퀴가 돌면 얘가 한 바퀴가 돌아가지고 작은 힘으로도 큰 토크를 내는 원리죠 자 바로 이러한 게 감속기인데 자 먼저 이 감속기 종목 중에 가장 2023년을 또 한번 주목해야 될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협동로봇 판매량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기존 천문 마운트 및 2족 보행 로봇 중심의 제품에서 협동로봇 그 다음에 4족 보행 로봇 자 요게 추가가 됩니다 자 이게 요즘 진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성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협동로봇을 중심으로 한 로봇 매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로봇 매출 비중이 96%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로봇 매출 비중의 확대로 인해서 2023년은 해외 수출을 통한 고성장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21년부터 해외 수출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 38.7% 성장한 26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북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판매량이 확대할 계획 이에 따라서 20% 수준의 수출 비중은 2023년에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이 매출액 225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 33억 원 그래서 이렇게 94.1% 증가할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최근에 요 현대로템 있죠 현대로템하고요 군사용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을 해서 실전 전장에서도 쓰이는 로봇으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책과제를 통한 비정형 환경에서 다중 무형 다족보행 로봇을 개발을 진행을 했고 요 사족보행 로봇이 바로 뭐예요 감속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다족보행 로봇에 적용되는 감속기 개발을 통해 원가 구조 개선에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요 자 바로 감속기를 잘 만드는 회사가요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로 로보틱스는 실제로 수익이 나름 몇 안 되는 로봇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2022년 올해 드디어 영업이익이 플러스 흑자 전환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올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지금 올해보다도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2023년대 로봇 관련주들이 또 1월달 CS2023이 열리고 나면은 또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또 멋지게 올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꼭 기억해 뒀다가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이 감속기 감속기 레퍼러스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바로 SBB테크입니다 여기 SBB테크의 비비가요 바로 베어링의 비비에요 베어링 이 베어링 회사에서 감속기 회사로 거듭나면서 로봇에 들어가는 이 감속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SBB테크가 로봇 관련주로 포함이 되면서 지금 감속기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로 2023년에 아주 주목해야 될 로봇 관련주가 됐습니다 자 SBB테크는요 2021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에 들어가는 초박형 베어링이 주된 매출처였으나 올해 상버기 감속기 매출 비중이 26.5%까지 상승하면서 이제는 감속기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고객사의 매출처가 확대가 됩니다 현대로보틱스 그 다음에 현대 트랜시스 T로보틱스 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로봇 회사죠 여기에 또 방산에서는 하나 디펜스 역시 이제 이 로봇하면은 군사용 로봇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 디펜스 같은 방산업체까지도 전부 이 SBB테크에서 얘네가 만든 감속기를 전부 납품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일단은 베어링 사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베어링 사업에 대한 매출을 유지하는 가운데 로봇 자동화에 들어가는 이 감속기 이 감속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이 캐파가 점점점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1.2만대에서 내년 2023년에는 5만대로 실적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SBB테크의 주가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SBB테크가요 보면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간에는 고만고만하게 베어링만 팔고 있다가 자 올해부터 베어링에서 감속기 팔게 되면서요 자 내년도에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적자였는데 이게 내년에 흑자로 전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BB테크는 내년에 주가가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SBB테크가 주가가 내려갔을 때가 또 한 번 멋진 매수 찬스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 SPG입니다 SPG 이 SPG도 뭐예요 정밀 감속기 매출 성장에 대해서 2023년서부터는 또 한 번 주목해야 될 로봇 관련주다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SPG를 한 번 보시면은요 2022년에는 본업의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 정밀 감속기 이 산업 자동화 매출의 핵심이 되는 로봇에 들어가는 이 감속기를 집중적으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성장이 전망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자 이 동사 SPG 산업 자동화 사업부 내에서 정밀 감속기 매출액이 포함되며 정밀 감속기에는 유성 감속기 또 SH 감속기 이 SR 감속기 이게 뭐냐면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거 이거 다 들어갔다 이거예요 다 만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요 보면은 매출액이요 매출액이 2021년도 45억원에서 2022년도 올해는 60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내년에는 105억원으로 여기서 굉장히 큰 짬부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년의 기대감 이 기대감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이 산업 자동화 매출의 비중이 확대가 된다 즉 감속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아진다 많이 팔린다 이 얘기죠 여기 보면은 로봇향 감속기 신규 고객사 확보 및 생산 능력 확대가 숫자로 확인되는 시점에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딱 써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3년에 예측대로 기대감대로 실제로 매출이 는다면 주가의 상승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지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SPG 이제 실적이요 2020년부터 이제 점점점 늘어납니다 2021년에도 늘어나고 올해도 이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내년 내년에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 이제 감속기를 팔기 시작했으니까 요 얘기에요 요 얘기 그래서 요 정밀 감속기 매출액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은 요기 2022년까지 매출액이 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고만고만하게 올라가긴 올라가서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한 두 배가량 두 배 이상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22년에 33%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이 있었다면은 자 내년에는 75% 거의 두 배가 넘게 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SPG에 대한 SPG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가 또 우리는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때가 된다 요렇게 지금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PG는 협동 감속기 산업용 감속기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BB테크 요 세 종목은 감속기 하면은 이 세 종목이 꼭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감속기 쪽에 핵심 세 종목을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2023년부터 로봇 관련주가 나왔을 때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감속기 관련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로봇 시장 전체적인 시장 전망과 또 로봇 감속기를 포함한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전부 리포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께 이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아래 연락처로 삼성 로봇 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관련된 종목 리포트까지 싹 다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또 수익을 내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